한국 정부의 대일본 정책이 갑자기 강경해진 병행에 안보에 대한 의식이 희박한 통상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커진 것이 영향을 끼쳤다. 일본 내에서 진보적 성향의 매체로 알려진 마이니치 신문이 9월 4일자 서울발로 보도한 기사입니다. 이 신문은 8월 15일날 광복절 연설에서 일본에 대한 대화를 요청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불과 일주일 후인 22일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파괴하기로 결정한 그 이유를 상세히 보도하고 있습니다. 마이니치는 정부관계 소식통을 인용해서 회의를 주재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서훈국정원장 한국군중장 출신 김유근 안보실 1차장 등은 정부 외교라인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소미아 파괴에 대해서 대단히 신중한 입장을 견제했습니다. 반면에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 일본에 대한 대항조치를 지휘하는 김현종 안보실 2차장과 여당과 파이프라인을 탐당하는 노영민 비서실장은 경제보복에 대한 대항카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결과적으로 강경론을 주장하던 사람들이 득시함으로써 안보 관련해서 굉장히 위험한 선택을 했다. 그리고 이런 선택과정에서 김현종 2차장 같이 통상교습 분양 전문가들이 목소리와 커졌기 때문에 그런 결정이 나왔다. 이런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지소미아 파괴에 실린 뜻은 지소미아 파괴에는 김현종 안보실 2차장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국내에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동맹파와 대척점에 있는 자주파의 핵심 멤버인 김현종의 선택과 행동이 자중을 압도하였고 그 결과로 바로 지소미아 파괴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주장하는 내용들이 많이 확산되고 또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점검해봐야 하는 것은 국내에서 알려진 바와 같이 김현종 씨가 그렇게 큰 역할을 담당하였는가라는 점입니다. 물론 일정한 역할을 담당했겠지만 아주 큰 역할을 했는가라는 점입니다. 마이니티 신문도 김현종이 지소미아 파괴에서 보좌진 이상의 큰 역할을 하였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만 하지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오히려 김현종은 행동대장의 뜻을 받들어서 행동하는 행동대원에 불과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현종 이 차장과 안보실 차장과 노영민 비서실장은 행동대장의 의중과 행동대장의 목표를 받들어서 일동히 적극적으로 활동한 행동대원에 가까울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행동대장이 이미 지소미아 파괴를 결정하고 난 이후에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과감하게 행동하도록 유도하였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 점에서 마이니티 신문도 좀 오판한 점이 있지 않느냐. 김현종 차장의 역할을 과대평가하였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역시 파괴의 주인공이자 행동대장은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현종과 노영민은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은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행동대장의 뜻을 받들어 활동한 행동대원에 불과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지소미아 파괴라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의사결정의 핵심적인 그런 역할은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결정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반미자주파의 다음 단계입니다. 9월 4일자 조선일보는 일면에서 짧은 단신기사를 내보냈습니다. 휙하고 설쳐 지나갈 수 있지만 대단히 중요한 기사이기 때문에 제가 그 기사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미군 당국이 팔을 후반기 연합지휘소 훈련 전시작전권 해수를 앞두고 실시되는 그런 예비검정 단계입니다. 당시 유엔군 사령부의 권한을 두고 신경전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전시작전 통제권 전작권 전환 이후에 전쟁이 발발하면 미군이 한국군 지휘를 받아야 한다고 했고 미군은 주한미군 사령관이 유엔군 사령관을 개마하고 있기 때문에 작전에 개입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누군가 지금부터 제가 펼치는 주장에 대해서 아마 반박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한국군의 능력을 지나치게 낮게 본다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한국군이라고 해서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지적 인프라, 지적 토대, 지적 실력, 지적 능력 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솔직히 군 관계자들과 전작권 회수를 수두르는 문재인 대통령과 그 이하 관계자들에게 아주 진솔하게 묻고 싶은 것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하였을 때 한국군이 스스로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미군을 지휘할 만큼 능력을 지금 이 순간에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5년, 10년 후에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에 한국군이 독자적인 전쟁 수행 능력을 통해서 북한을 괴멸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가라는 점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무엇을 해야 한다는 당의도 중요하지만 전시 작전 수행 능력이 있느냐,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것은 현실이죠. 당의와 현실입니다. 현실은 당의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저는 한국사회, 학계, 교육계, 과학계, 연구계, 기술계 등 전반적인 수준을 미뤄볼 때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한국이 독자적으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가라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지극히, 아주 많이 회의적으로 봅니다. 의문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한 군 관계자는 미군이 갖고 있는 불안감을 이렇게 지적합니다. 미군은 한반도 전시 상태에서 최대 전력 제공국이다. 특히 각종 전량 잔산도 전쟁에 투입할 텐데 이런 것들 모두 한국군에 맡기는 데 대해서 불안감과 거부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1980년대 말에 저는 학위를 마친 이후에 연구활동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 기업계를 비롯해서 여러 분야에서 활동을 해 온 사람입니다.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했던 한국군이 미군을 지휘할 만큼 스스로 전쟁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는 그런 가슬리나 주장에 대해서 강한 의무문을 갖고 있습니다. 양국 사이에 존재하는 지적 인프라의 차이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국방이나 안보라고 해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전시작정권을 자신의 임기 내에 마무리해야 된다는 그런 정치적 시간표에 맞추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도 성급하고 무모한 행동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서두른 이유가 무엇인가 짐작이 가는 바는 있지만 올바른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쩌면 그런 결정이 대한민국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물론 민족주의 감정에 호소하는 우군들을 등에 얻고 최악의 경우에는 당신들이 싫으크나 우리 측에 동의할 수 없다면 떠나시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지도 걱정스럽습니다. 그동안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을 끄리낌 없이 해온 그런 전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안 되고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이지만 그런 일을 추진할 수도 있는 것이죠. 한국이 독립국가로서 전쟁 수행 능력을 탄탄히 갖춘 상태에서 전시작정권을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을 기준으로 그런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독자적으로 갖고 있는가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한국의 지도작북만 아니고 한국인들이 깊이 생각해야 될 점이라고 봅니다. 저는 여전히 한국과 미국 사이에 국방 그리고 안부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큰 격차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갖고 있는 객관적인 능력을 충분히 파악해서 그런 부분에서 기초로 해서 결정을 내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에 안 하나도 반미, 자주, 이와 같은 그런 감성적인 언어와 민족, 우리 이런 시기에 어떤 구호들이 어우러져 가지고 반미활동으로 전개되고 그 결과로 미국이 그냥 포기하는 그런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조치들은 절대로 우리 사이에서 일어나서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멤버십 후원자들 질문 코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멤버십 프로그램의 후원자에 가입하신 분들은 제게 질문을 던질 수도 있고 댓글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제가 매일 한 분씩 선택해서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질문해 주신 분은 의신님이십니다. 제 주변에 미국 인민을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 영주권 인민에 대해서 공 박사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일생을 통해서 내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의사결정 가운데서도 또 삶의 터전을 이동시키는 인민은 아주 중요한 그런 결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신과 자식들의 삶의 터전이 옮기는 그런 일이죠. 그래서 저는 공병호TV에서도 이 주제에 관해서 몇 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저는 비교적 이 문제에 대해서 열려있는 그런 생각과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의 형편이나 처지나 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현명한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제 요지는 열려있는 생각과 태도를 갖고 있다. 이 점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멤버십 프로그램에도 여러분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분들이 저와 뜻을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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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